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러시아가 어제 새벽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밤에 미국 나스닥 지수는 그런데 3%대 급반등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늘 상승세로 돌아선 분위기죠. 국제 유가도 배럴당 90달러까지 돌파했다가 100달러 대를 돌파했다가 90달러대로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금융시장의 충격 그리고 앞으로 남은 변수들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침공이라고 규정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정작 러시아는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현재 그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와 함께 서방국들의 러시아 제재 등 이런저런 나라 밖 경제 소식들을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좀 알아보죠. 신영증권의 박소연 부장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융시장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모양이에요. 어제는 그렇게 폭락을 하더니 또 어제 새벽에 미국 시장 중심으로 또 반등하고 우리 시장도 오늘은 분위기 괜찮은데 보니까 코스피는 한 1%, 코스닥은 2% 정도 어제 종가에 비해서는 반등하고 있네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금융시장에는 지금? 네. 일단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지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 1,0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반등을 주는 이유는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교전 중이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으니까 조만간 외교적 협상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확전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악재는 다 나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토와 전면전을 한다는 것은 러시아로서도 부담이고 미국, 유럽으로서도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유럽은 파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이 정도에서는 좀 안정을 찾아보자 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밤사이 교전 상황은 혹은 좀 신경 쓸 만한 게 있었습니까? 뉴스가? 교전 상황보다는 좀 재미있게 봤던 뉴스가 러시아의 1대, 2대 도시가 모스크바 그리고 상트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거든요. 우리로 치면 서울, 부산이죠? 네. 그렇죠. 여기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멈추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MZ세대들은 상당히 전쟁을 실혀하고 평화를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대대적인 반전 시위가 국내에서 있었을 경우에 푸틴이 국내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게 될지 이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신흥국 증시와 선진국 증시를 보면 유럽 증시도 어제 밤에 많이 내린 것 같고 오히려 선진국 증시가 더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네. 지금 경향성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제는 일단 러시아 증시가 장중 50% 폭락을 했는데 이거는 전쟁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좀 차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신흥국 증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합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이슈가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가 신흥국에 많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유, 팝류 같은 것들 많이 수출을 하고요. 브라질은 원유, 철광석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는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나라들이 올해 들어서 5에서 10%씩 다 상승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를 거다. 보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게 보통 미국 금리 인상기에는 신흥국 증시가 많이 안 좋다라는 게 통념인데 올해 지금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증시가 좋은 거는 사실상 원자재 강세가 신흥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이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 시장 예상대로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점점 더 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의 성격을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상 수요가 굉장히 좋다, 경기가 좋다라고 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수요와는 관계없이 공급 때문에 벌어지는 인플레이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나타난 공급발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은 지정확정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고 해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얘기들은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응의 강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지난번에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5%로 발표가 됐거든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작년보다 7%, 8% 올랐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이후에 3월에 통화정책회의에서 미국이 금리를 두 번 올릴 거 한 번에 다 올린다. 그래서 이제 50bp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선물에서는 그 확률을 90%까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코로나 때 풀었던 돈 다시 회수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지정확정 리스크가 불거지는데도 회수를 빨리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빈대 잡자고 초과상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는 인플레라도 지정확적 이슈 고려하면 천천히 올리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그게 금리로 좀 반영이 되나요? 네. 실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아침 확인을 해보니까 3월에 두 번 올릴 거 한 번 올린다. 그래서 50bp 인상 확률 한 2주 전만 해도 90%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요. 현재 확률은 10% 정도까지 극감을 했고요. 올해 전체 금리 인상폭도 200bp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2% 정도 더 올린다라는 거였는데 현재 150bp 1.5% 정도만 올린다라는 식으로 지금 거래 가격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 한 일주일 앞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주식은 3분 앞을 못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어제 한국은행은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는 좀 완화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우리나라 금리 올리는 속도도 그런 영향을 좀 받겠습니까? 브레이크가 좀 걸릴까요? 네. 일단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정책위원회가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은 추가 인상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라는 스탠스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최근 안정화되는 조짐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차례 정도는 더 올릴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조금 지금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바뀌는 조짐이 있다라고 하면 통화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속도에 변화가 좀 있을 것도 같다. 이 사건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 아니면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도 시장이 주는 영향이 다를 텐데 일단은 장기화되면 안 좋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장기화되는 것은 사실 당연히 좋지는 않고요.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입량의 40% 가까이를 러시아 파이프라인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장 러시아 의존도를 낮춰야 되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에 대한 믹스 그러니까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믹스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발전 믹스를 바꾼다는 게?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생산을 할 때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한 80% 정도를 가져가고요. 나머지 20%를 수력발전으로 할 거냐 원자력발전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원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80% 가까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폐기한다 이런 정책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천연가스 발전량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ESG 환경관련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석유유정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선진국에서 많이 줄여버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더 급등을 하고 풍력 같은 경우 추진을 많이 했었는데 풍력은 이제 이 풍력발전 날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금속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원재료비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거죠. 금속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ESG의 저주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용 더 든다는 거죠. 에너지 전기 만들어내려면.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 의존도를 좀 높인다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난관에 봉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태양광이나 풍력을 많이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도 얘기하시는데요. 이 태양광 풍력은 한계가 있는 게 바람이 안 불고 햇빛이 안 비치면 발전이 안 된다라는 간헐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 석탄 석유 화력 발전 비중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양 플랜트 바다에서 원유를 뽑아내는 거죠. 이 해양 플랜트 경제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해양 플랜트 바다에서 뽑는 석유가 경제성 생기는 거하고 어떤 관계예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바다 밑에서 이제 석유를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힘들고 복잡하겠죠. 그렇죠. 관련된 설비를 새로 사야 되는 거고 운영해야 되는 거고 안정적으로 사실을 관리하려면 사람도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 해양 플랜트에 대한 경제성은 유가가 최소 한 80불 정도는 돼야 된다. 최고랑가가 비싸니까 해양 플랜트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런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그러면 유가를 더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 원유를 자꾸 써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 해양 플랜트에 대한 경제성이 살아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발전 믹스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친환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여러 이유로 지금 친환경하기가 어려우니 당분간이든 어쨌든 다시 전통에너지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도 나오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원의 원가도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겠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유와 천연가스를 100% 수입을 하는 국가다 보니까 겨울만 되면 수입량이 늘어나서 무역 적자가 나는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2월에도 무역 적자였고요. 우리나라가 1월에도 무역 적자였습니다. 요즘 계속 무역 적자죠. 우리나라도. 네. 그런데 이제 통상 이게 겨울에 국한되는 일들이라 보통 봄이 오면 다시 무역 흑자로 반전을 하곤 했었는데 원유가 비싸지고 천연가스가 비싸지는 상황이면 향후에도 이 무역 적자가 간헐적으로 자꾸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흑자 규모가 좀 줄어드는 상황들이 조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최근 잘 안 떨어지고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많이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배경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적자를 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그래서 이거 그러면 알겠습니다. 유가는 어디까지 오를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 정확하게 저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대세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부분은 가라앉을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급 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원유에 의존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유의 수요가 원래도 지금 3월에 오미크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급감을 해서 경제 재개를 한다. 마스크도 안 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월에 경제 재개를 하면 원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터졌기 때문에 원유가 잘 빠지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원유 사다가 물건 만들어야 되는 나라니까 당연히 수입액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적자 보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군요. 이 서방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특히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기로 하면서 그 제재의 여파로 우리 기업들이 좀 피해를 받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 수출하는 회사들은 수출 못하겠네? 이런 걱정. 해야 되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러시아와 무역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관련된 가스라든가 내지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와 또 무역 거래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루블화의 변동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게 1차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겹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관련 변수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 3개월, 6개월에 걸쳐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를 수밖에 없다. 네. 지금 단정 짓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합니까?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 결제망. 은행들 간의 결제하는 망에서 러시아를 뺀다. 그러면 러시아 아주 괴로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무슨 망이길래 거기서 러시아를 빼면 러시아가 힘들어지고 그런 겁니까? 네. 일단은 어제 지금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발표한 것 중에서 시장이 예상한 게 2개가 빠졌습니다. 방금 지적을 하셨던 스위프트가 하나 빠졌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제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게 또 빠졌거든요. 에너지 제재는 뭔데요? 뭐냐면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결제망에서 빠지게 되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원유를 상당히 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인데 에너지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서 제재를 하지만 러시아는 좋은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우려를 미국이 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를 사서 쓰지 말자는 담합을 하는 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원유와 천연가스가 반사적으로 오르게 되면 오히려 러시아한테 이익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 이 제재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에너지 관련된 제재가 빠졌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스위프트 제재인데요. 이 스위프트는 달러에 대한 결제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간에서 이제 송금이나 결제를 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 코드로 이것들 결제를 할 때 쓰는 코드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 들어가야 이 결제를 달러로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은행끼리 자금을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러시아 은행들이 이 스위프트 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결국 달러 결제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제 자체에서 배제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자금줄이 막혀버리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예를 들면 달러에 대해서 조달을 하지 못한다거나 은행들이 그리고 지급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런데 이게 결국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진 이유는 뭐냐면 유럽 쪽에서 좀 반대를 했다 하더라고요. 스위프트 망에서 러시아 빼는 제재를 아직은 하지 말자고. 네. 왜냐하면 러시아와 금융관계가 굉장히 유럽들은 많았는데 왜냐하면 가스를 쓰게 되면 그거 대금을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돈을 빌려준 채권단들이 일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만약에 러시아가 빠져버리게 되면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스위프트 제재를 하게 되면 경제 타격이 아주 심대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유럽 쪽에서 전달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위프트 망에 대한 제재는 하지 못했고요. 본인들도 불편하다는 거죠? 본인들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자체도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 100% 결정은 나지 않았는데 이 스위프트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를 하지 말자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결제망에서 그러면 이게 나라를 예를 들면 이게 식당이라고 보면 어떤 식당이 제재를 받으면 그러면 그 식당은 은행 거래도 안 되고 신용카드 단말기도 작동 안 하고 오로지 현금이나 물물교환으로만 그 식당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달러 결제망 이외에 러시아가 이제 자체 결제망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도 경제 제재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결제망을 러시아 이외의 국가들이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런 얘기는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결제망을 아마 러시아 중국 이런 지금 러시아의 좀 세미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좀 쓸 수는 있겠죠. 러시아에 물건 팔아야 되는 국가들 특히 유럽에서 사오는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같이 불편해지겠네요. 자주 가는 식당에 카드 단말기 없어지면 이것도 현금 갖고 가야 되나 이렇게 되듯이 뭘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서방국들이 참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듣다 보니까 약간 좀 언론들은 그런 부분에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효적인 제재가 들어가질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파병을 한다는 거는 전면전으로 가자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안 나오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현실이 조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신영증권의 박소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놓치기 쉬운 나라밖 경제 소식들 모아서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예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외신들 다 이 내용이죠? 다른 뉴스도 별로 없죠? 네.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 오늘 아침 상황까지 좀 업데이트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러시아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전쟁이 발생한 거로 보고 있고요. 미국이 말하는 러시아 침공 의도는 우크라이나 현 정부를 전복시키는 거, 러시아의 통치 방식으로 정부를 교체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를 비롯해서 도시 수십 개가 러시아 군대의 미사일을 비롯한 군 공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벨라루스 국경 통해서도 또 크림반도 통해서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위아래로 지금 침입해서 공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기지 위주로 공격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사상자가 지금 수백 명에 달하고 있고요. 군사력으로 따지면 사실 병력에서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한 3배 넘게 많고 전투기, 탱크, 항공모함 같은 그런 군장비에서는 러시아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도 TV를 통해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침략을 저지할 만큼 우리를 돕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고요. 도와달라는.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는 러시아가 체르노빌 원전 지역을 점령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거기는 원래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던 원전입니까? 네. 수도인 키에프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곳인데요. 여전히 방사능 수치가 높아서 시멘트로 원전을 덮어서 방사능 유출을 막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혹여나 저장고 같은 시설이 파괴라도 되면 방사능 먼지가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벨라루스, 유럽까지 퍼질 수 있어서 긴장감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국민들이 피난길에 올라서 교통수단마다 대혼란이 발생한 사진들이 외신의 도배가 되고 있어요. 일부 지역은 이제 통신도 끊기는 곳이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동쪽 지역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그냥 경상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우크라이나로 보면 그 동네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부보다는 러시아가 좋다. 우리는 원래 러시아 사람들이었다고 해서 일부 반군들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반군. 그래서 그쪽을 그냥 독립시켜주는 걸로. 그래서 거기만 러시아가 서방국 입장에서는 침공. 그쪽 표현으로 하면 특수한 군사 작전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체를 그냥 침공한 모양이네요. 네. 그렇죠. 며칠 전까지는 이제 거기를 독립국가로 승인을 하면서 자국민 보호의 목적으로 이제 좀 들어갔다 이렇게는 얘기했는데 하루 사이에 상황이 반전이 됐죠. 그럼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나토. 나토는 동부 유럽 지역에 병력을 강화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우크라이나 안으로는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다르게 말하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 쪽에 아주 두터운 장벽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또 연공을 폐쇄했기 때문에 유럽 항공사들이 우크라이나 연공 근처는 운항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비행기들이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민간 항공기? 네. 민간 항공기. 지금이야 돌아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가다가 혹시 다칠까 봐 걱정했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의 항구 폐쇄입니다. 조업도 뭐 중단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항구 폐쇄되면서 그 물동량 흐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고. 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민수출의 거의 3분의 1, 옥수수 무역의 20%를 차지하는 주요 곡물 생산국인데 상업선박 이동이 중단이 됐으니까 이곳에서 생산되는 물자 흐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좀 오를 것 같다는 걱정이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난민도 좀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유럽연합과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수백 대의 자동차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국경 넘기 위해서 줄서고 있는 난민 유입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피난민이죠. 이거는. 그렇죠. 실제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입국자 수가 증가를 했고 이들 상당수가 젊은 남성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들 국가가 전쟁에서 탈출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좀 열려 있다. 이런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젊은 남성들은 나가지 말라고 오늘 아침에 또 그랬다던데 싸워야 되니까. 네. 유출이 많으니까 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또 나가려고 하겠죠. 이게 이러다 끝날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있어 이제 러시아도 좀 더 침공의 강도를 높이고 서방세계가 다시 대응의 강도를 높이면 그게 3차 세계대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가능성은 그래도 없는 쪽입니까? 어떻습니까?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고민을 안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푸틴의 말이나 각국 전현재 정상들이 언급한 내용이 좀 전해지면서 이런 얘기가 불거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푸틴 대통령이 긴급 TV 연설을 하면서 다른 국가가 이거에 간섭을 할 경우 당신들이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3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이런 긴장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날 유럽 정상들은 현대판 히틀러인 푸틴이 유럽에 다시 세계대전 위험성을 가져왔다라면서 3차 대전 가능성 지적했고 미국군도 나토군도 그래서 무작정 우크라이나 현지에 파병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유럽 국경 주변의 방어적 차원의 병력 강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정도인데 이때 또 우크라이나 전 총리가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러시아의 침공이 제3차 대전을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토에 군사 지원 요청한 바가 있는데 경제 제재로는 이거는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러시아를 막으려면. 그런데 오늘 새벽에 또 바이든이 2차 제재를 발표했잖아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발표한 제재는? 러시아 금융기관하고 러시아로 가는 반도체나 항공우주 같은 하이테크 산업 관련 수출을 막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이게 또 발효 시점이 3월 26일부터라고 합니다. 당장은 아니에요. 한 달 후부터 그렇게 막겠다? 네. 이게 당장 못하는 속사정이 좀 있나 보네요. 아무래도. 이미 수출 계약 체결했는데 그럼 이 반도체 못 가면 그럼 우리 잔금 당신들이 줄 거냐? 이런 얘기.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하나 봐요? 네. 그렇군요. 러시아는 당연히 우리는 경제 제재 받을 걸로 각오하고 있고 준비도 해놨고. 네.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고 너희가 경제 제재 안 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우리는 상수로 놓고 본다는 입장인 듯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별로 안 무서운 모양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푸틴이 지난 화요일 저녁에 석유, 가스업체, 은행 등 러시아 주요 기업인들 30명을 크렘린공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적, 정치적 계획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이런 얘기를 덧붙였다 그래요. 러시아는 주요 국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의 자유와 앞으로의 예측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 정부가 다른 나라의 제재나 정책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각에서는 예전에 이런 보도 많이 나왔는데 러시아가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많이 쌓아놔서. 그동안 석유, 가스 잘 팔아서. 네.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설저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도 이런 상황이 좀 뒷받침이 되는 내용이죠. 그렇군요. 네. 러시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 좀 채널을 돌리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가 하나 들어왔네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기념일을 바꾼다. 우리로 치면 개천절 또는 광복절 이런 느낌일 텐데 이거 날짜를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는 아니고요. 하나를 더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력설, 음력설 하듯이? 네. 그런 재미에 대해 그렇게 예를 들을 수 있겠는데 원래 내셔널데이라고 하는 건국기념일이 9월 23일에 있어요. 이날은 1932년에 압둘아지즈라는 사람이 네지즈 왕국과 헤자즈 왕국을 통일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킹덤 오브 사우디아라비아의 건립을 선포한 날이거든요. 이제 이날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 종교와 관련된 휴일 제외하면 유일하게 국가 공휴일이고요. 유일하게 양력을 따르는 날짜예요. 내셔널데이는 사우디 국민들이 우리나라 너무 자랑스럽다 하는 애국심이 높아지는 시간이고요. 이때 사우디 국기 색인 초록색과 흰색이 들어간 옷과 장신구를 하고 손에는 국기를 들고 거리로 할부하기도 하고요. 시민들이 도로에 차를 세우고 보는 에어쇼 같은 대규모 이벤트들이 열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는 상점 할인들도 크게 들어가서 국민들이 쇼핑과 외식을 즐기기 때문에 소비가 높아지는 기간이기도 해요. 잔치하는 날이네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데 지난달에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기존에 있던 내셔널데이를 두고도 300년 전 사우디 최초의 국가 수립일인 2월 22일을 건국의 날, 그러니까 파운딩 데이로 선포를 합니다. 공휴일이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기념하던 건 언제 사우디 왕국이 생긴 걸 기념한 거라고 하셨죠? 1932년이요. 1932년. 그런데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가 이게 사우디 왕이죠, 사실상. 네. 이분이 300년 전에 사우디 국가 수립일도 또 건국의 날로 하겠다. 네. 그래서 지난 22일에 첫 건국 기념일로 3일 동안 축제가 열렸어요. 콘서트도 열리고 에어쇼도 열렸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날은 국민들에게 사우디 전통 의상을 입도록 권장을 했거든요. 국민들이 역사적인 사우디의 유산과 관습에 더 가까워지도록 유도하겠다는 목적인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과거에 할머니가 결혼식에 입던 의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머니의 오랜 가방, 할아버지가 라마단 기간에 입는 의상, 이런 지역별 오랜 전통 의상들이 있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뉴스에 사진들이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다양한 스타일의 전통 의상들이 지방별로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우리로 치면 양력설 세다가 음력설도 세기로 한 겁니까? 또는 우리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그게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 새로 세운 날을 우리의 독립일로 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서 날짜를 정한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9월 23일 내셔널데이는 근대국가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고 새롭게 정한 2월 22일 파운딩데이는 고대의 사우디 왕국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지금까지 나라의 역사를 사우디 제1왕국 시기, 2왕국, 현재의 3왕국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제1왕국 시기가 1744년부터 1818년까지인데요. 그 이전의 역사는 그냥 사막의 역사라고 보는군요. 유목민의 역사라고 보는군요. 그 역사학자들이 사우디 제1왕국의 기원을 이맘모하메드 빈사우드라는 사우드 가문의 아들이 디리아라는 작은 마을을 도시국가에서 민족국가로 변모시키면서 통치를 시작한 시점. 그러니까 1727년 2월 22일을 국가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로는 이번에 이걸 국경일로 정했다는 거고요. 네. 기존의 제1왕국 시작 연도인 1744년, 이거로부터도 이게 1744년이 1727년 2월 22일보다 17년이 지난 뒤거든요. 17년 전에 이미 국가가 세워졌었다고 주장한다. 네. 이 1744년이 극도로 보수적인 이슬람 종교학자 압둘 와하부와 사우디 가문의 무하마드 이븐 사우드가 동맹전선을 결정하고 국가를 건설할 때여서 좀 이슬람의 세력을 조금 경시하려는 이슬람의 색채를 조금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이게 국경일 바뀐 게 왜 중요해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구정세던 거 우리 신정으로 합시다 하다 보면 우리 약간 전통색 지우고 우리 좀 서구화됩시다라는 의미니까 사우디도 그런 뜻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뜻인 거예요? 사실 정부 국가 차원에서는 뭐라고 단정을 짓지는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게 이슬람 정체성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아니냐. 현대화되려는 시도다? 네. 최근 몇 년간도 이슬람 율법에서 벗어난 개방적인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국가 설립을 두 개를 만들어서 물 타자. 네.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분위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사우디가 자꾸 이렇게 현대화되고 다른 나라하고 손잡고 그렇게 변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석유파라서는 답이 안 나오는 나라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취지인가 보네요. 다른 얘기 얼른 하나 좀 더 내보죠. 미국에서는 요즘 기업들이 주택을 집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임대 사업하는 거 가지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주인이 대부분 개인들이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다주택자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도 있지만 기업이나 펀드인 경우도 있거든요. 부동산 임대 전문 회사들이 있어서 이 회사들이 집을 수십 채 수백 채 사서 세를 놓는데 그 바람에 집값이 오른다는 비판과 그게 뭐가 나빠하는 반론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모펀드야 돈 많이 모여있는 펀드니까 그걸로 집을 사서 임대를 놓고 운영을 하는 그런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스타트업들도 집을 사고 파는 그런 스타트업이 생겼습니까? 미국에서? 네. 이게 대표적인 기업이 진로우라는 미국의 신생 업체인데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입니다. 처음에는 원래 인터넷에 주택 매물을 올려놓는 인터넷 중개 회사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런 거였는데 나중에는 이 사업을 확장해서 자기들이 집을 대량으로 사고 수리하고 다시 자기들이 사이트에 올려서 파는 일을 시작했어요. 중개만 하다가 집을 사고 팔고도 직접도 했다. 네. 간단하고 빠른 거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일반 부동산 중개업자들보다 좀 비싼 수수료를 버는 구조거든요. 이제 자본과 주택 가격에 대해서 세밀하게 예측을 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대규모로 집을 사들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모펀드나 연기금도 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고쳐서 임대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가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비난을 받고 있죠. 일단 이들이 집을 막 다 사들이니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은 자꾸 어디서 이렇게 사가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 불평을 하는 모양이네요.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논리와 비슷하게 이런 회사들이 있어야 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월세를 내고 좋은 집에 살지. 안 그러면 다 자기 집 구매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사업이고 불법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런 반론도 좀 있죠. 내가 집 사려고 하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른 혹은 다른 회사가 집을 사면 다 문제가 생기는데요.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도 늘 그거 가지고 논쟁이니까 다주택자가 집 사니까 집값이 이렇지 또 반대로는 다주택자 없으면 누가 세입자한테 집 주냐 불법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런 논쟁인데 미국도 결국 같은 거군요. 그런데 미국에는 조금 색다른 논리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노후 자금이기도 하고 급전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물이라서 어떤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유럽은 주택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지만 또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노후 자금도 정부가 대주고 급전이 필요한 급한 일이 생겨도 정부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집이 없어도 괜찮은데 미국에서는 집이 없으면 이런 복지 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에 집이 없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도 없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서민들일수록 집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데 왜 거꾸로 가고 있냐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 사고파구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봐야 된다 이건. 특히 미국처럼 사회 안전망 없는 나라는 더 그렇다. 이게 미국의 무주택자들의 주장이군요. 네. 우리나라도 비슷한 논쟁은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택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그러네요.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7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 시간도 마련돼 있고요. 저는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에 잡히는 경제에 잡히는 경제에 닿아찍이 있습니다. 글쎄서